안녕하세요 disappoint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부터 굽자. 아침으로 오이 토스트 해먹어보려구요! 빵은 오븐에 구워올게요. 오이를 이렇게 얇게 썰을 해요.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썰은 오이를 소금에 점여둘래요. 그리고 이 명란을 알맹이만 뺍니다. 크림치즈를 섞어요. 센터커피 그립백 마실게요. 와 이거니? 뜨거워. 만들어놓은 크림치즈를 발라요. 짤 거 같은데? 안 짜나? 이 오이를 불규칙하게 올립니다. 짜서 물을 짜서 올렸어야 되나? 대충 봐가지고 레시피를.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유를 뿌리래요. 맛있는 오이 명란 크림치즈 토스트 완성. 이거 먹어볼까? 괜찮은데? 먹을만하네요. 오이 물기를 짰어야 됐나 봐요. 오이 물기를 안 짜가지고. 오이 물기를 꼭 짰어야 돼. 이것도 먹을수록 맛있다. 배불러. 아니 그거 남길 거면 나죠. 치우자. 조파 왔어? 재밌었어? 더워서 들어왔어. 또 고양이들한테 못 살고 온 거 아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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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산책 매너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로와 하면 오지도 않았는데. 예전에는 일로와 하면 와요. 남이 일로 와봐. 일로 마시자. 응. 다 마셨다. 이제 가자. 다 마셨어? 언니도 마실 거 같아. 가자고. 더워줬겠지. 다음은 초파. 다음은 초파. 넘기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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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먹어라 한 번 더 기다리십쇼 한 번 더 가자 가자 쉽다 하나, 둘, 셋 살려줘 여러분 저희의 고향에 왔어요 너무 오랜만이다 맨날 출퇴근하던 길인데 아직 있을까? 우리 샵이 있는데 또 내는 것 같은데 진짜? 평양냉면 먹으러 갑니다 평양냉면 평양냉면 코백맹이 소리 완전 심해 평양냉면 도착 뭔가 이렇게 얼음, 살얼음이 있는 우생철을 주셨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냉면 나왔어요 거의 안 냉면 거의 안 냉면 소울 소울 아 한 젓가락 더 줄게 어차피 남길 것 같아서 이거 아, 이 먹방 보고도 맞아? 응 그래 맛다리 없어졌거든요 맛있어 먹어봐 그래 지금 범죽하신 거 꼭 있잖아 배굴로 배굴로 안 배굴로 안 자기는 그 비싼 거 먹으면서 다 먹는데 그러면 비싼 걸 안 먹으면 되나? 왜 먹지? 왜 먹지? 왜 먹지? 근데 자기 간식을 먹지 이 상태로 그냥 두 젓가락만 먹어줘 싫어 아, 꼭 먹어야지 두 젓가락만 먹어 주저 하나야 꼭 먹어 그 틀은 먹지와 먹어달라는 건 없어 다해 위레 스탑필드 왔어요 테니스와 팔면 사야겠어요 발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겠어 테니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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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어때? 테니스토아를 파는 데가 없네? 테니스토아야 내가 이기면은 엔테니 안 먹는 거고 아니지 안 먹는 거지 다른 조건은 없어 너무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겨야 먹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이유가 뭐야? 너의 멘탈을 이런 썩어빠진 멘탈을 부숴먹기 무슨 썩어빠진 멘탈? 12,000원짜리 음색을 먹는 30%를 남기는 이런 멘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늦게 냈잖아 진짜 안 사줄 거야? 응 나 카드도 왕도까지인데? 진짜 가죽해요 진짜야 가위바위보 어 아 아 진짜 하이킥 달리고 싶어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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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에 엣티에이스가 없잖아 남의 동네가 없어 남의 동네가 없어 남의 동네는 없어 남의 동네가 없어 나 엣티에이스 마감했대요 뭐 먹었어 우억 나가 맨대 나가 맨대 왜 이누나다 그에 안가 왜 이누나가 너 나 매주 아니 그런 느낌이다 피리 슬퍼 난 마느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내가 너를 만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리 닭가슴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게 뭐야? 가죽을게? 이거 보자 이거? 아니 봄유자야 나 어디 것도 못 봤는데? 아 그냥 그냥 보면 안 돼 봐봐 이 시대에 속하는 냄새가 나지? 왜 이리 어때? 이리 너니 냄새나? 이 익숙한 냄새가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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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지기 전에 산책을 빨리 나왔습니다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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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오늘 구름 보세요 이거 그림이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이걸로 아침을 때우고 컬리에 이렇게 만들어진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절임을 팔더라구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도 냉한 면 요리를 먹을 겁니다 냉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거에요 카펠린 면 시리아 4분 뒤에 알려줘 올리브유 좀 두르고 이 정도? 프라타는 다 못 먹을 거 같아서 반만 올릴게요 짠 잘 먹겠습니다 도와줘서 그런지 애들이 물을 진짜 많이 먹어요 애니 봐야지 애또아 오늘 토 왜 이렇게 많이 해? 우리 아톰이 간식도 안 줬는데 오늘은 동이 눈물 좀 없애야 되는데 이거 보려구요 종말의 세라프 먹어보겠습니다 아 코맹맹이 맛있다 간이 딱 맞아 맛있다 간이 딱 맞아 제발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배불러 마키아토 한잔 마시고 마키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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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경 김치를 시켰거든요 3일정도 밖에 빼놨어요 익히려고 김치통에 옮기고 삼겹살로 김치찌개 끓여둘려고요 김치 국물 모아둔거예요 이거랑 같이 해서 김치찌개 끓일게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 256 김치만 넣고 먹을게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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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만드는 거야 푹 끓일게요 감 부족하면 삼계전 넣어야겠다 스팸을 latte respecto 다음에 зак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